여러분 안녕하세요 쏘시입니다. 오늘 빼빼로데이인데요 저 빼빼로 받았어요 와우 과연 누가 저한테 이렇게 큰 박스로 빼빼로를 보냈을까 하면 개뿔 제가 산거구요 택배 아저씨한테 받았습니다 빼빼로데이 날 빼빼로 못 받았다고 빼빼로 먹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아주 그냥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끝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총 40각이구요 한 1.8kg 정도에 8800칼로리 정도 됩니다 세워보니까 한각이 24개가 들어서 총 960개 빼빼로 먹기 끝까지 한다 여러분 이게 빼빼로 40각이에요 와우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미련한 것 같아요 와우 이렇게 많을 줄이야 여러분 계속 똑같은 종류만 먹으면 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빼빼로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질릴 때까지 먹을 거예요 말 그대로 질릴 때까지 대신 우유랑 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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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